축하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멤버 하나가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가서 저 불러주시겠어요? 빨리 오세요! 너무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돌아가면서 생략이 하고 싶었던 얘기 한 번씩 초과하는 시간에 갈 수 있어요. 갑자기 완전 DJ라는 얘기예요. 민혁씨부터 지금 벌써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지금 상혁이 눈에 눈물이 좀 그렁그렁 내셨는데 아니에요? 네, 내셨는데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좋은 기운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조혁씨가 왔어요. 오셨어요? 클릭비완전체를 위해서 상혁분을 잠시 모실까요? 네. 축하하고 우리 상혁분이 같이 불러줘야겠네요. 저희가 불렀던 많은 노래 중에 상혁씨 파티가 제일 많은 노래고 저희가 오늘 선곡을 해볼 것 같습니다. 물론 가사의 의미도 우리 오늘 결혼식과 잘 어울리는 노래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